오 예상 오 온다 아 아 와우 만두 너무 맛있겠다 아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너무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우와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아 근데 영캐이 진짜 많이 먹어라 응 저 잘 드시더라고요 저 먹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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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더 먹자 아.. 조금만 뜨다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못 드세요 형님? 왜 이렇게 못 드세요 형님? 왜 이렇게 잘 Dai vo 아 learned 왜 이렇게 못 드세요 형님? emblemter를 많이ureauGG 조금만 덜어주세요 야 정민아 그냥 좀 달라 그래 밑밥을 깔아 밑밥을 깔아 밑밥을 깔아 밑밥을 깔아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궁금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냥 궁금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냥 궁금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냥 궁금해 저 오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어요 아까부터 제 얘기야 야 팥 하야 아 감사합니다 형 딸기 아 그냥 팥 팥은 나이가 좀 더 많아 팥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좋아해 팥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좋아해 팥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좋아해 우리 수학여행 가는데 교무주임 선생님 같아 우리 수학여행 가는데 교무주임 선생님 같아 우리 수학여행 가는데 교무주임 선생님 같아 어떻게 사세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사세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사세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사세요?